왜? 이렇게 아니면 둘이 있기 힘들 것 같아서 왜 저랑 둘이? 응? 저 아세요? 제가 며칠 사이에 남친을 잃어버렸거든요 아, 미안 아, 그깟 단장이 뭐라고 아, 왜 이렇게 살살 쳐? 응? 더 세게 쳐야지 괜찮아? 괜찮아, 미안해, 미안, 미안, 미안 아, 미안해, 미안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너에게인지 거꾸로인지 멍하니 걷다 문득 뺨에 탄 방울에 피하려고 애를 썼지 핏줄기도 너의 마음도 어느새 흠뻑 젖어버린 셔츠와 고통과 나의 마음 미안해, 일로 와 나 싫어? 좋아 좋아 손 고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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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ward wie